아니 어디서 꼬인 거야? 아니 뭐예요 이뻐! 이 트롤이었네 왜? 아쉽게... 오늘 할 게임 갈띠꾼이고요! 주제 정하고 그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으로 그린 주제 보고 맞춘 거거든요? 하폭하지 말고 인마!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해보면 알 겁니다. 처음 주제는 음식으로 할까요 대충 음식? 알겠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이 저한테 와서 그 문장을 그리면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그리라는 거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나보다 심각한데? 그러니까 주제가 음식이었다고 그랬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이건 사람도 음식도 아니야! 이건 진짜 뭐야 이게? 이거는 조금 쉽네! 으우우야... 자 맨 처음 제가 던진 음식에 맛있게 끓인 라면 다 자게 뭐야~~~ 음식을 주면서 제가 왜 들어가요? 저 먹을 거에요? 코라가 그린 게?! 아니 잘 그렸다! 나는 없어서 세다 할 뿐에도 아니 어디서 보인 거야? 이건 누가 거기야! ㅋㅋㅋㅋнет 뭐 먹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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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 개 잘 그렸다니까? 나 leben ceo 요렇게 퍽을 받는 거구나 주제가 전 진짜 평범한 주제 냈습니다 오오오옿 아냐 아냐 저렇게 단순 할수록 어려워 아 뭐 잘 그렸는데 sol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뭐예요! 아니 플레임님이 개트럴이었네! 이 트럴이었네! 아니.. 아니 바하님은 뭐 내셨을까? 동상적인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 미각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이게 뭐야! 아니 솔방울이랑 합체한 딸기 아니에요 이거? 안 가진다! 나 개 잘 그렸어! 나 봐줘! 아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우와 개 잘 그렸어! 아 딸기였구나 이게! 아니 저거 딸기! 아니 저거 못내줘게! 도망쳐! 난 진짜 글씨대로 써줬어! 오! 오! 잘 그렸어! 와 진짜 잘 그렸다! 대박! 아 플레임님 주제에 가장 궁금해! 동중 그날은 이게! 써? 아 근데 너 근데 잘 그렸어! 아 잠깐만! 아 난 있는 그대로 그렸단 말이야!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뭔지 알겠다! 멋쟁이 터널! 아 어째 이상하더라! 진짜 구리다 그림! 다음 타원! 개덕님의 주제는 블루피쉬가 복어지? 이거 너무 잘 그렸어! 아 복어가 아니라? 아 와 진짜 잘 그렸어! 썰아야 믿는다! 썰아야! 나 열심히 그렸어! 나 열심히 그렸어! 오! 야 저거 그냥 사진인데? 이거 죄송해요! 아 시네를 타고? 아니! 아니 난 설마 이거 진짜 많은건지 모르고 미친건지 말해! 아니 진짜 미안해! 아니 중간 열심히 그린거 봐! 심해 표시한거 봐! 플레임님! 아 미안하잖아! 아 이거 잘못했다! 아 개웃기대! 심해 알리려고 이거 물고기 전등 달아놓은거 봐! 그러니까! 아 개 열심히 그렸는데 젠장! 이걸 내가 말한다고! 아니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그렸어! 오! 개 잘 줄였어 진짜! 뭔가! 죄송합니다! 고마워! 저게 뭐야 진짜로! 이게 누가? 뭘 그린거야? 뭘 그린거야? 제가 마시고 있는 생수요. 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자기꺼 그린거야? 결과적으로 나왔네. 에더님이 마시고 있던게 김도라가 지옥에서 파밍해온 지옥에 아 그러네! 결론이 이거였구만 수리 게임이냐고 수리 게임인거 같아 이거 아 게임 이렇게 하는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임이니까 금식이란거 같아 부가가적인 설명이 중요하네 어 이제 알았어. 완벽히 알았어. 이거 살짝 그거 같아요. 누가 악질인지 대결하는 느낌 인지능력 판가름하는 그런 게임 같은데 이거 좀 더 쉽게 게임으로 가볼까요 게임? 아 오케이 뭐야 이게 다 집중한거 봐 손 던지 곱창나서 뭐지? 이 바람직한 주제 뭐지? 근데 이거 어떻게 그래야되는지 모르겠어. 뭐야 이게? 뭘 그린거지? 됐다. 맘맘매야 제가 내건 주제 쉬웠습니다. 쉬웠다고요? 에바야 아잉 오 개잘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쉽잖아요 이거. 이제 에덕님이 그 와중에 그걸 내가 그리고 있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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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왜이렇게 점점 간단해지고 있잖아 미쳤어 오 아니 오답이지만 정답같은 느낌 뭐야 이거 다음으로 터라 주제 뭐야 초간다우 주제?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겠습니다. 어 오 오 근데 이것만 보고는 모르겠다. 아니 제가 제가 박을게요. 제가 박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미친놈의 적응도 적응.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저렇게 간단한 간단한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 안했지. 주제를 새로 만들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진짜 그림 뒤지게 못 그린다. 어 큰일났다 나 이거. 아 에바야 왜 김돌아 나도 이거. 아 아 원팀 속에서 서라가 너 에바. 죄송해요. 이게 뭔데 아니 뭐 혼자 현대미술을 하고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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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더울까. 아 누구냐고 이거. 하하하하 아 난 있는 그대로 적었어. 하하하하 아 점프킹 하면서 빡친 채웅자래. 하하하하 아 맞네. 잘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마지막까지 잘 했는데. 오 플레임님. 이거 역장이네. 이게 제일 잘 그렸어. 하하하하 근데 시작은 승급전이었단걸. 하하하하 시재청사다 포기한 플레임. 하하하하 아 이거는 잘 왔어. 오오오오. 싱크를 하면서 완전 잘했어. 오 잘 그렸다 지금 오늘. 내용 정리 완전 대박인데? 오늘 중에 최고로 잘했어. 이거 칭찬이에요. 돌려가기에요 혹시? 돌려가꾸면서 칭찬. 하하하하 아 이거 용돈을 모르겠다고. 하하하하 앞에 그그그그 이거 왜 붙인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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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잘 그렸다. 미쳤다. 와... 마무리까지. 민희 죄송합니다. 민희 죄송합니다. 아니 저 뭐야? 집에 절취선은 왜 있어? 절취선? 헐쎄지 아 비세라가 뭔지 몰랐던건가? 아 비세라가 뭔지 몰랐구나 비세라가 뭔지 몰랐구나 그럼 비가 새는구나 비가 새는거 때려쳤대 와 진짜 진짜 멍청이 같다 무슨 소리 뭐야 애덕님 주제가 섭다 물 받은거죠? 야 뭐야 잘그리셨는데? 예빈이 잠시만요 아 오 잘그리네 잘그렸네 지금 갑니다 탓자 아 이렇게 결론이 날줄 알았어 나 이거 진짜 열심히 그렸어 난 진짜 열심히 그렸어 오 잘그렸는데 오 탓자 그 자첸데 원정선생님이래 이 정도면 손보다 눈이 빠를만하지 비세라 하하하하 옆에 롤리라고 까지 적어줬다고 하하하하 아니 롤리 캐리한다고 하하하하 상대팀을 캐리해준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와중에 베인 잘그렸어 베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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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개 이거 주제가 뭐야 나 이번에 너무 잘 그렸어 아하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블레 – globally 근데 형 다행히 본다 알아? 알아들었어 나 열심히 그렸어 나 열심히 그렸어! 나 그러는데? 영혼이 남겼어 아 키라가 맞았네 키라였습니다 아 이거 4x5분 만에 아..이래서 고조모가 나온거구나 나 개 열심히 그렸어 나 개 열심히 그렸어 근데 눈에서 빔 나오건데 아니 ㅋㅋ 아 저기 염주 봤어 저 그대로 했다고 저기 어딜 봤어 아니 다음에 바하님 물에 호흡되는 염주 아 뭐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게 눈물 났나 어 자기 그러셨어 오 근데 그 와중에 잘 그러셨어 아 진짜 아 진짜 슬픈 역도 슬픈 역도 슬픈 역도 슬픈 역도 슬픈 역도 아니 뭐하는 거야 진짜 와중에 플레이는 맹고 큰 거 알았다 아 진짜 이거 이게 바로 나한테 아 바로 왔어 바로 갔네 근데 키보득으로 그릴 시간은 없어봐 야 뭐야 아 뭐야 너무 간략한 데 했는데 미안해 나 리즈를 몰라 레미 주인공이니까 바하가 이렇게 열심히 그린 거 처음 봤어요 아 너무 열심히 그렸어 아 진짜 이거 열심히 그렸어 나 열심히 그렸어 아니 뭐지 아니 자기 사신 마음대로 담고 있어 이거 총 치러갈입니까 이거 아 좋다 잠깐만 잠깐만 누나 이거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 멍청해 봐요 누가 후두부 때린 거 아니에요 저거 누가 내머리에 똥 쌌어 ㅋㅋㅋㅋㅋㅋ 랩람 뽀뽀봤는 채우러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 다잉 안가득 채운 홍장홍 reportedly 뭐야 뭐... 뭐야 기가 말이야? 방송하는 게 어때요? 방송 이게 나한테 왔네? 다했다. 이거보다 완벽할 수 없다. 아 이거 쉽다. 잘 그렸다. 아 이거 뭐냐고! 이게 뭐야? 주제 뭐야? 일단은 모두에게 제가 일단 사과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바뀐 거 같은데? 역변했다. 뭐야? 왜 이렇게 돼요? 제가 역변을 몇 번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 진짜 잘 그린다. 넌 오늘 잠 못 주무시겠는데? 진짜 무서워요. 커요운 플레임. 아 이게 그렇게 됐구나. 아 이게 커져보은이었어? 아니 귀엽잖아! 아 이거 진짜 완전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이거 딱 보자마자 반했잖아. 완전 귀여운 뽀짝 플레임에 저 오늘 보통 잠시만요. 본인이 본인한테 귀엽다고 하나? 저만큼? 아니 저 그림이 귀엽잖아! 그림이! 희망하고 칼바라만 해도 여러분! 대관이! 여러분! 대관이 미리 박겠습니다! 하하하하 휴방 격 beautiful 아니 이 칼뵕 setup 아니 칼을 들었길래요 눈 뭐야 눈 뭐야 어디서 쳤나 관장 밖에 없는데요 100만원 후원 리액션하는 아니 왜 후원이 이렇게 되는거야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오 잘 그렸는데 여기서 자폭을 했구나 아 야 이거 완전 사나 생각할 때 애들이 처음에 나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아니야 아니야 아 맞는 척은 아니 저기 초코 초코 그린거 봐봐 멋쟁이 서해 너 아 뭐야 내일 잘 그렸겠지 오 잘 그렸는데 아자자 이대로 이대로 왜 왜지 나는 이는 그대로 그렸어 마지막에 저기 옆에 있는거 뭐에요 응가에요 뭐에요 요거 봄비물이 있어요 녹아서 떨어진거야 봄비물이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위치가 이걸 내가 바로 받았어 근데 이거를 바로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 오 개똥같애 아리 그대 그 대 마지막이 저한테 들어왔는 그대 꺼로 돌려주기 그대 꺼로 돌려주기 오 개 잘 그렸어 웃음소리 근데 뭐하라고 이거 우레 서 사람들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이거 비밀모드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뭐에요 이게 그림이 그리는 도중에 그린 선이 안보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려야 되거든요. 아우 너무 어려운데? 이번에는 쉽게 그냥 뭐 붙이지 말고 그냥 음식으로 합시다. 죄송한데 제 글씨도 안 보여요. 시청자분들도 모르게. 내가 어디 그리고 있는 척 이거 아 그런 거예요? 그런 뭐더라고 못 들었어! 밥 들었다!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음식 간단하고 하자면! 근데 이거 주제가 이상하다니까요 이거! 음식이 아니라고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다 음식이긴 해 맞아? 아니야 이거 입에 넣으면 죽어!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음식 해봐야지. 아니 선도 없네. 아이엠 맘맘. 와 상상도 못하겠다. 물.. 물.. 뭐야! 아니 물.. 물.. 설마 물하고 회 그린 거야? 샤브샤브. 샤브샤브야 도대체. 샤브샤브. 쟤 phil. 이게 스키야키.. 어제 잘그렸어. 뭐야. 스키 스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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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저래? 스키! 오렌지? 그물? 아 진짜 여기 그냥? 그려! 근데 뭐야? 쌌네 쌌어 공룡이 아니라 개종이잖아요! 근데 맞추긴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 첫 번째 주제로 돌아왔어 용무화 나 이거 보고 소리 지른거야 용무화 있었어요? 아! 아! 이게! 아니! 공룡이요 어떻게 알아요 저 시대의 공룡이 아니 이게 안 들어갔고요 와 개 잘 그렸어 주먹밥 주먹밥이요! 아 누굴 봐 왜왜왜 위에 다 소리 지른 아! 미치! 진짜 진짜 드랄이다 와 진짜 너무했다 님들! 와우 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음식을 처음봐요 아니 뭐 입에서 꼭죽놀이를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베라 슈팅슈팅 하나와 차트차트 있어 우리 애정님이 자두 자두? 아아 아아 자두였구나 이렇게 돼서 아니 이건 복숭아잖아 한테 온게 황도 복숭아가 된거구나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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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생겼어요 복숭아랑 자두랑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 어쩌라고 이게 뭔데? 아 내가 저 엉덩이 같이 생긴 골 때문에 저걸 봤어 오 오 어제 독백 대사를 적어두셨는데 저기 누나 찬 미은 치의 곡수로 얼마나 문물이야? 야 내가 찬 찡친 것도 안 보이더라고 와 잘 그렸어 동경하면 플레이님이 그린게 나한테 왔구나 큰일 났다 와 맞췄어 아니 짜장면 아니야? 뭐야 나 이거 이렇게 그렸어? 자기야 뭘 그린지 충격 먹었어 다들 생각보다 잘했네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샌드위치도 재밌어요 이게 뭐에요? 그림으로만 맞추는거에요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주제에 딱 무슨 행동을 취하는 여기 인원들로 할까요? 한 명씩 조용 딱이다 그쵸? 아 뭐야 아 이거 진짜 홍자들 이거 저희 고소 안 하죠? 앞으로도 보는거죠? 앞으로 저희 연락하는거죠? 이거 삐지게 없는거죠? 뒤끝 없는거죠? 감사합니다 아 조명아 고소 먹었다 법정에서 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빚었더라 봉자님 네? 죽으세요 근데 이거는 주제가 이렇게 와서 어쩔수 없었어요 죽으세요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난 이런거 못해 홍자님한테 이런거 못해 그거 뒤에가 더 끔찍했어 괜찮아 난 오히려 홍자님을 살려준거야 그렇게 살려준거라고? 살려준거야 목소리가 너무 간사해 진짜 혼졸나고 있어 뭘 그린거야 도대체 흘렬 상공 Em 가됐다 도대체 조개 저는 불하지 않고 같은 유지로 왔습니다 아 spirituality 엇펭 Williams 잘 배웠어 이동원 허락하자 τη 이게뭐야 고구마 아냐 머리피에 도대체 에덕아 너무 고마워해 이 별명 rada 와아 완벽하다 귀엽다 야 이고 You 당연히 형 iconic That theayan aco소 진짜 이건 디스 도장 찍어드릴게요 다들 머리 들으세요 찌찍 그릴려다 말았어 뭐야 국방 멤버 만나기는 쉬워잖아 뭐야 이거 집들이 아니야? 죄송한데 저기 사이에 뿅 뿅이 섞여있는데 저거 뭐있냐 에? 진짜 취했네 이거 많이 취했네 오오오오 나 이거 맞췄어 나 이거 맞췄어 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저는 고추바사 사기요 저는 뭐 먹지 생각하고 말하셨나요? 이거 근데 여태까지 다 정답이야 완벽하게 맞췄어 어 이거 재밌는데? 큰일났다 봉장씨 사랑하시는거 알죠? 야아 내가 그렸어 왜 처음에 무슨 놈이 그렸을까 했는데 본인이었잖아 아 아 아 자 맞고서 들어갑니다 아 좀 수나 시켜드렸다 오 이거 잘 그렸어 침무등 놀릴 때 나같은데? 아 잠깐만 이게 나한테는 눈 긁으면 안되는데 급통 짠든 침무등 아 이게 뭐지? 아 바로 거녀댔네 아 아 이게 아닌데 즐겁다 아 뭐야 어쨌든 엿먹은거 똑같아요 침무등맨 야 왜 태화했냐? 사람얼굴이는 침무등 그치 사람이 아니긴 하지 짜잔 아 아 이거 처음에 소라가 진짜 개 잔인했다니까 아 뭐야 이거 으아 너무 징그러워 아 이것도 장난 아닌데? 어 이것도 잘 그렸어 오 가나 가나 아 오 가나 가나 동갑 가나? 잘 그렸어 뭐야 아 김소라 이 주제로 던졌을 줄 알았어 아 재밌다 이거 이번 건 거의 진짜 만점율 100%긴 한데 초롤 해놓은 거 빼고는 다 맞췄네 그니까요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 초롤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 그거 지가 했잖아 니가 했잖아 나 오늘 그 애덕이 잘 그린 걸로 만족한다 닉네임 바꾸자 서해 형으로 아 좋다 어 좋은데?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애덕이 부를 때다 해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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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즐거웠는데 아직 못 보겠네요 이 멤버로 다 콧딱지 묻히고 도망가려니까 아하하하하하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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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인싸게임 두 번 하기 힘들거예요 저희도 두 번 보기 힘들거예요 하하하하하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그런 재미가 있었다~~ 예~~ 고생하셨다~~ 고생하셨다~~ 라베빠이 라빠이 바빠이 안녕~~ 안녕~~